안양지역 정가는 지금 평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의 민간 매각을 둘러싸고 정당과 정당, 해당 지역 주민과 안양시 사이의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안양시의회에서는 책임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일주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짓는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원들이 모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는 평촌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매각과 개발 움직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최병일 의원은 터미널 부지가 민간에 매각되는데 단초를 제공한 것은 지난 정권의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 이후에 LH는 지속적으로 안양시의 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문의했으며 안양시는 부지를 특별 배핵 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겠다고 한결같은 대답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안양시의 입장은 전임 이필원 시장 재임 기간에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평촌 터미널 부지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최대호 안양시장의 기자회견이 거짓으로 얼룩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있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심재철 의원이 아니라 최대호 시장이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거짓으로 하나라도 사실권은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대시민사과와 함께 시장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안양시 귀인동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평촌 신도시 시에버스 터미널 부지 지구단위 변경 심의 유보 청원에 대해 안양시는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재물입니다.